타란! 타란! 맛있었어요? 김치 아까? 맛없어요 하하하하 안녕? 여기 있었네 A2 A2 아니요 A2 A1 아니요 엉뚱한 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A1이야 A1 A1 나? 와 덥다 베트남 날씨 완전 완전 꾸꾸바 날씨입니다 꾸꾸바 날씨 두덕지근하다 와 땀 날라 땀 날라 보스? 아니요 보스 날씨 아 오케이 괜찮아 20분 20분 15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김감독은 라오스에다입니다 콘 라오 베트남에서 이렇게 상봉 택시를 탔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천장이 머리 트인다 이거 에어컨 좀 빵빵이 트 수도 있는데 에어컨이 좀 미적이긴 한데 이거 지금 타고 가다가 기사분이 내려갖고 음료수를 시ussia 물을 사왔네요. 감사합니다. 가다가 물도 사오고 베트남 서비스 좋네. 아 시원하다. 택시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데 여기서 다시 부야키 버스를 타고 하룽베로 온다고 하네요. 도상에 앉아서 부야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너무 좋아. 여기 하룽베에 가요. 1시간. 아 능몽 하룽베. 네.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아 능몽 하룽베에 가요. 아 능몽. 완전 베트남 사람이네. 아 능몽 하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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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고 하다가 뭘 물어본거지? 아 우리 금강대기 능력이 좋아. 베트남말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.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. 근데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자꾸 물어요 자꾸. 자꾸 물어. 이거 차인지 음료수인지 두 잔 주셨는데. 차? 저번에 주셨어.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. 하여튼. 건배. 아. 녹차네 녹차 녹차. 하여튼. 하여튼. 고맙습니다. 지문이 아 가네. 마륵 술 빨리 하더만. 가뿌네. 맛없어요. 뭐세요? 녹차 별로 안 좋아해. 신에게 음식을 사줄 것입니다. 벤양 왜? 오빠? 어? 아이 오빠 먹었어요. 왜? 시장. 시장? 이해가 안되지만 저분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사러 시장 갔다는데 왜 음식을 사러 시장 갔는지 이해가 안되네. 누구? 언니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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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미래스 돈을 줘야하나? 아주 좋은 서비스 일단은 뭐 나는 지금 도통 영문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음식을 사러 갔다 하네요. 하여튼 음식을 사러 갔다 하네요. 사다리를 또 아니 뭐 아니 사다리는 몸에 꼈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신기하네 희한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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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을 사왔네 까문 까문 오케이 뭐야 오 희한하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먼저 먹어봐 와우 건 아니 밴미 인간 넌 비쌍 음 음 뭐 좀 응 안 네 소위 рес 무슨 맛이란 뜻이지? 이 사옥수 아? 이름 맥미 파테 맥미 파테 맥스탑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고기가 들어간다 고기 이거 찐 응 응화 응 조금만 맛있네 이거 맛있네 3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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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크기하다 고기 고기 빵이 바삭바삭하고 떡볶이 같다 맛있어요 토스트 샌드위치 빵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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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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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안가자 처음에 먹었을때는 향이 나서 별로였는데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네 아래 나물채소가 나왔는데 여기서... 드라이 맛있어 크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콩콩 인 dryer 요게 아아 오빠 이거 괜찮아 포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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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구경 눈에 오실래요 와. 포기야 입어. 어? 응, 고함. 우주님은